오늘 박근혜 대통령 분의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, 비대석공으로 나오시게끔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님 해주시겠지요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님 해주시겠지요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님 해주시겠지요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설정 아멘 5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우리 또 4 부장식이구나 아 뭐 사 오신 거예요 아 팡아 타고 아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맞아 강화문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너무 늦게 하길래 아이고 가스값을 주려고 강화문 기자회견 하고 다 끊었어요 아니 이제 3시에 시작한대요 예 꼭 안가시고 아니 갔다가 돌아왔다니까 왜요? 아이고 가스값 주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고생맞네요 오늘 임기현 대변인이지 박근혜 대통령님 부재석방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이용하십시오 가스값 예, 죽고 죽어, 입에 바른 고쳐주어, 드디어 두려움마다,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,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. ,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,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.